스파게티 스파게티 오늘의 요리는 묵은지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 1인분은 100원동전 1개 정도 스파게티 삶을때 소금을 1티스푼 정도 넣어주면 스파게티에 간입해야겠죠 나중에 면수도 이용할거니까 따로 준비해주세요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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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히 맛있다. 고춧가루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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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설탕 설탕 고춧가루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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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Content 구경목 묵은 식사기체 완성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액정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